아빠는 여기 앞으로 가, 난 뒤로 갈게 그래 아빠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? 아니,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실제로 넘어지면 어떡해 마지막에 연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? 연결대로 넘어지면 어떡해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일단 한 칸만 이렇게 띄워놓자 두 칸만 왜? 두께만 연결하면 되겠다 그리고 불량품은 빼자 응 이렇게 두께 응 너도 알지? 불량품이 뭔지? 응 봐봐, 그렇게 된다니까 두 칸 띄워놓고 시작하는 게 좋다니까 나도 여기 두 칸 띄워놓고 응 요것이 넘어져도 그게 안 넘어지게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 연결하는 거야 아빠 응? 근데 만약에 이걸, 이걸 이게, 이걸 때리면 이것이 넘어져서? 응 못 때리지 만약에 때릴 수 있으면 내가 여기 막고 있으면 못 때리겠지 그러겠지 어느 쪽에서 넘어져도 뭐야 응? 먹어? 어느 쪽에서 넘어져도 뭐야 응? 어느 쪽에서? 응 내 쪽에서? 그 쪽에서? 응 아니, 아빠 쪽에서? 알아돼, 결정이 해, 지금 결정이 응 왜? 조금만 더 기다려, 조금만 더? 조금만 더? 이거? 이거 몇 칸 쌓일 거야 2층? 응 이렇게 오 아빠 이거 오 이거 경사가 지겼다 경사 지기도 할 수 있구나 응 경사 났네 경사 났네 경사 났네 경사 났네 경사 났네 경사니 왔어 경사 가 났네 이렇게 해서 되돌아갈꺼야 아빠 경사지개? 아빠 왜 아빠는 보고해? 아빠 경사지개? 아빠 이렇게 경사지개 하면 아빠 이게 좋아 만약 이렇게 큰 새 옷이 있어 그러면 여기로 넘어트리면 이거 넘어트리면 이게 넘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트리면 싹 넘어져 아빠 근데 이거 재밌겠지? 경사지개 어 재밌어 경사났네 경사지개서 경사났네 아빠 나랑 연결하려고? 또 연결하려고?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현이가 거기서 딱 떨어트리잖아 그럼 현이 발가락 위로 이 블럭이 탁 떨어지게 하더라고 왜? 발가락 간지럽게 해 아프네 그러면? 이거 이 글씨 아프냐? 안 아프네 안 아프지? 자 여기에서 구부러져가지고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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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 발가락 위에 떨어트리게 할게 이렇게 해 거기서는 넘어트리고 그러잖아 뭐 하는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내 발가락이 이렇게 되는데 아 그래?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어 그러네 이렇게 해야지 그럼 여기서 너무 키울까?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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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랐잖아 나 여기 3개만 아빠 이거 완성 안됐어 3개만 응? 넘어트려고 이거 3개만 내가 만들고 할까 3개만 그래 3개만 오! 아빠 아빠 이거 재밌어서 이렇게 뒤로 보내려고 아니 무서웠는데 넘어질까봐 나 아까 맞았는데 응 그냥 그렇게 안 할래? 이렇게 안 할래? 이렇게 아빠 짜잔 오 그래 아빠 여기서 넘어트리래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응? 여기서 넘어트리래 그치 거기서 넘어트리래 아빠 이게 내가 만든거야 응 아빠 이게 내가 만든거야 아빠 이게 내가 만든거야 아빠가 아까말로 아빠가 재밌을거야 아빠가 재밌는건데 내가 만든 데가 더 재밌을거야 당연히 현리가 보내더라도 더 재밌어 여기 내가 만든 곳에서 어디 가 여기 경사진대 왜? 경사진대가 재밌을 것 같아 응 무너지는게 무너지는 맛이 응 더 무너지는 맛이 있을 것 같아 어 어 어? 어? 아빠! 근데 내가 맞는대로 하자 그래 내가 어떻게 만들지? 그러면 이렇게 만들래? 봐봐 이렇게 됐지? 그리고 또 조개 싸 그리고 또 조개 싸 자 이렇게 됐지? 그러면 위에 이렇게 두개 싸 응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싸 잠깐만 이렇게 싸 아빠 이렇게 아니야 아빠 이거 하지마 이렇게 아니 그렇게 하지마라 이렇게 싸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싸 그러면 경사진이 돼 형사진게 더 재밌잖아 형사진게 더 재밌잖아 아빠 아빠 이제 짐 만들자 이걸로 그래 그래 난 도미나 만들거야 금방 짐 만든다고 해놓고 나도 도미나 만들거야 아빠도 도미나 만들거야? 응 아빠 응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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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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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근데 이게 무너질까?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무너지겠지 세 칸으로 세 칸의 힘으로 넘어지겠지 두 칸의 힘을 주고 한 칸의 힘을 주고 다 힘을 주고 되겠지? 이건 여기에서 무너뜨려야 될 것 같아 뭐라고? 여기에서 왜?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가다가 이것이 넘어지면서 이것이 여기를 때리고 이것이 넘어지면서 얘가 이걸 때리고 그래서 와르르 한번 해봐 여기서? 여기서 다 됐다 됐지? 성공 여기서 넘어트릴 수 있고 재밌었잖아 그럼 거기서 넘어트리게 할까? 응 응 아빠 봐봐 이렇게 되지 그리고 여기 또 벽을 쌓아 벽을 쌓아 벽을 쌓아 그리고 또 앞쪽 벽을 쌓아 그리고 또 벽을 쌓아 그리고 또 벽을 쌓아 그리고 또 벽을 쌓아 이렇게 해서 만들면 재밌을까? 더 재밌을 것 같아 아까 또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응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떠오라가지고 이렇게 안 넣을까? 응 가끔 이 도메인 옆에 도메인을 좀 가까이 하면 이것들도 넘어지게 가까이 가까이 하는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아빠도 안 넣었어? 왜 이렇게 가까이 가 왠지 가까이가 더 재밌을 것 같아 아빠 이렇게 오 재밌겠다 아빠 오 오 기차 같다 아빠 재밌을 것 같은데 아빠꺼 아빠꺼 아빠꺼랑 연결할까? 내꺼랑 당연하지 둘 다 재밌을 것 같으니까 응 아빠 내가 연결할게 여기 응 이것도 이렇게 아빠 나 삐이 삐이 어? 아빠 이거 약간 약간 삐뚤진 것 같아 응 삐뚤진 것 같아 삐뚤진 것 같아 약간 삐뚤진 것 같아 약간 삐뚤진 것 같아 나 한 개 삐뚤진 것 있었어? 응 응 이렇게 넘어질까? 이게 다 때릴까? 삐집포포 오오 기차 기차지 나간다 이것도 약간 비틀지 아이도 약간 아주 약간 비뚤어져 있어 어느 쪽에서? 그쪽에서 넘어뜨릴거지? 어 짜잔 너무 단단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안 넘어질 것 같은데 여기가? 응 왜 단단하게 되어 있어? 성벽같이 생겨가지고 안 넘어질 것 같아 기차 성벽 넘어뜨려봐 알았어 넘어질걸? 안 넘어질걸? 응 쓰레기랑 같이 느껴야 돼 응 우와 아빠가 설계를 잘못했다 이것이 안넘어진다 응 위에서 떨어지면서 딱 어 너도 옆에지가 안넘지 엄마 봐봐 됐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해야지 아빠 이제 아빠 20분만 나타내면 다 뭐 영화 보러 올게 왜? 아 아직 한세 안됐잖아 아빠 차 안먹어 왜? 왜? 이제 어떻게 만들거야? 아빠 아빠 머리가 비었어 이제 생각이 안나 생각이 안나? 어 잠이 와가지고 그럼 막 해 막 막 해 막 해? 그렇게 막 붙여놓으면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서영아 1시에 됐다 엄마가 부른다 왜? 1시 되면 밥먹자고 왜 지금 못먹어? 조금 이따가 오면 돼 영화는 2시에 시작하는데? 2시에 시작하는데? 밥먹고 팝코먹어야지 밥먹고 팝코먹어야지 아빠 이거 넘어트린다? 응 그건 안 넘어질거야 아니 아니 이렇게 넘어 아 그렇게 넘어질거야 알았어